아, 제발. 오케이. 밀치기, 밀치기. 어, 이렇게 해서 먼저 밀었어요. 밀치기. 어, 이렇게 해서 먼저 밀었어요. 아니, 아니. 연습을 했어, 연습을 했어. 어, 팔 힘이. 야, 조심해라. 자, 형님, 형님 펌핑 좀, 펌핑 좀 할게요. 형, 이거 안 돼. 형님 펌핑, 형님 펌핑. 이야, 좋다, 좋다. 야, 제대로 붙었다. 제대로 붙었다 한 번. 기선제약을 했다, 기선제약. 형의 운동 신경을 보여줘. 자, 어깨 넓이 준비. 자, 시작. 너 옆으로만 된다고 그랬어. 옆으로 돼요? 위로는 안 되고? 위로는 안 되고? 위로는. 야,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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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한 번 더 이기면 돼 도와야 돼? 한 번 더 한 번 더 올해 한 번에 무지하게 웃네 형 보여주세요 왜냐면 상율이 형이 엑스맨 때부터 이런 게임 형 안에 뭘 또 입었어요? 형 안에 뭘 또 입었어요? 채우면 집에서 쉬세요 날라갈 것 같은데 준비 시 시작 사람 소리 좀 내 사람 소리 앞으로 해야 돼 힘 빼지마 사람 소리 좀 내 사람 소리 앞으로 해야 돼 힘 빼지마 힘 빼지마 힘 빼지마 힘 빼앗 힘 빼앗 힘 빼앗 힘 빼앗 힘 저희는 빛이 힘 빼앗 힘 빠진 수 정할 수가 있어요. 정할 수가 있어요. 팀 선수가 보기엔 자리가 어디가 좋던가요? 앞에가 좀 거기서 좀 나오더라고요. 선두는 멀미 자리거든. 그건 알고 있어야 돼. 선두 별로 안 좋던데 별로 안 나와, 선두. 힘들어. 서 본 사람이 서. 선두 힘들어. 선두는 서자마자 2층은 멀미한다. 그래도 해야 됩니다, 이게. 그래도 해야 됩니다, 이게. 어차피 뒤로 가도 합니다. 뒤로 가도 합니다, 뒤로 가도. 어차피 할 거 그냥. 제일 곡이 많이 딱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우리가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. 아, 알았어. 선두로 가겠습니다. 선두로. 저희 센타 쓰겠습니다. 우리는 말미. 마지막이죠, 뭐 저희는. 네, 말미로 가겠습니다.